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발악하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사랑하는 우리 냥이가 좀 울어서 맨날 피를 철철 흘리는 남친 이제 안되겠다면 그냥 파혼하자고 하는데 아니 남자가 겨우 이런것도 못참냐구요. 먼저 원지 고양이 때문에 파혼 이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구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구조된 고양이를 입양받아서 지금까지 7년째 저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가족들도 고양이를 되게 싫어하고 저 역시 제 집에 다른 사람이 오는걸 좋아하진 않아서 고양이와 저 단둘이서만 많은 시간을 보내왔어요. 처음으로 중성화도 했구요. 새끼 때 구조된 아이고 지금 7살입니다. 그리고 원래 사실 저희 고양이 성격이 좀 그래요. 겁이 되게 많고 뭔가 좀 소심한 그런게 있습니다. 수리기사나 소독 등 외부인이 방문하면 겁을 잔뜩 먹고 구석에 숨어서 마치 집에 없는듯한 행동을 하구요. 또 오피스텔 복도 소음에도 평소 되게 민감한 편이에요. 그래도 이런거 빼고 저랑 둘이 있을땐 되게 순하고 애교도 많은 그런 녀석이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연애를 하게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남친이 저희 집에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 자주는 아니고 달에 한 두세번? 그정도 오는데 문제는 이 둘 사이가 너무 안좋다는거죠. 처음엔 고양이가 남친을 되게 경계하고 숨어있고 그랬는데 그래도 남친이 주는 간식은 받아 먹길래 조금 있으면 친해질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게 만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되레 더 고양이가 제 남친을 싫어합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싫어요. 그게 어느정도냐면 그러니까 주변 이웃들의 소음신고가 들어올 정도로 마치 고함과 같은 그런 울음소리로 계속 끊임없이 울어내는건 기본이구요.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말 무차별적인 공격을 합니다. 이게 단순한 장난같은 양펀치 그런게 아니구요. 진짜 살기를 가득 담아가지고 물어 죽일 기세에요. 거기다 시간도 짧지가 않은게 예를 들어 남친이 두시간 동안 머물면 그 대부분의 시간이 공격적인 태도로 보이고 또 그러다보니까 아이 몸의 털도 맨날 잔뜩 솟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친도 최대한 자극을 안주려고 조심을 해요. 예를 들어 조용하게 소파에 가만히 앉아있다던지 근데 굳이 그런 남친에게 얘가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폭력을 가하고 또 화장실을 가기 위해 걸어가는 다리에 갑자기 확 매달려가지고 정말 있는 힘껏 물어뜯고 발톱을 세워 핥히고 난리가 나요. 심할때는 피가 막 줄줄 흐를 정도인데 이게요.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달려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안그래도 당황스러운데 얘가 숨숨집이나 숨숨집? 쇼파 밑등에 숨어있다가 나와서 마치 사냥을 하듯 번개처럼 달려드는 거다 보니까 미리 방비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언제 숨었는지 몰라요. 특히 공격을 할 때 눈이 확 돌아가지고 말리는 저한테도 똑같이 물어뜯고 상처를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부분은 얘가 남친을 딱히 무서워하는 것 같진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친이 TV를 보곤 하면 매복할 때를 제외하고 딱 옆에 앉아가지고 정말 사람이 욕을 하듯 고함을 지르고 울어댑니다. 마치 야! 여긴 내 집이야! 당장 꺼져! 이런 느낌이죠. 만약 남친이 무서운 거라면 구석에 숨어있었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수리기사나 다른 사람들이 잠깐 오면 구석으로 숨거든요. 그리고 사실 얘 때문에 중간에 잠깐 이별도 했었는데 결국 서로를 못 잊어 제외를 했고요. 그게 인연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결혼과 이별 이야기가 공존 중입니다. 우선 남친 입장은 이래요. 나는 자기가 나랑 결혼할 거면 그 전에 고양이를 확실히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나는 지금 무조건 싫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반려동물은 절대 사람과 같이 살았으면 안 된다고 봐. 그래도 나는 어른이니까 그나마 이 정도 방어가 가능하다지만 나중에 우리가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그건 너무 위험하잖아. 그러니 고양이 파양해라. 그게 아니면 나는 결혼 힘들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린 결국 또 그때처럼 헤어지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제 입장은 이래요.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적응하지 못하는 이 아이를 절대 파양할 수 없고요. 아니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잘 적응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제가 책임지고 키우기로 한 아이를 어떻게 파양해요? 절대 못해요. 네 저도 사람이 동물보다 먼저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물고 때리고 하는 거 절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만 함께 해결책을 찾고 싶다 이거죠. 또 저희는 띵크로 살 생각이라 적어도 아이를 해칠 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둘 다 같은 거예요. 같이 딥띵크 합의했다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남친의 말은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거나 혹은 계획이 없는 임신을 하게 되면 생명을 지울 수는 없으니까 나와서 잘 키워야 되는데 그때의 고양이가 너무 위험하다 이거죠. 그리고 사실 저 그동안 고양이를 부탁해 이걸 보면서 특히 폭력적인 고양이가 나오는 편들을 참고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근데도 그게 잘 안됐고 지금은 고양이 스트레스 완화제인 질캔을 사서 한 달 넘게 급여 중인데 별 효과를 보진 못했어요. 그래도 일단은 기대를 하며 계속 먹이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격리장도 하나 새로 샀어요. 그 성묘끼리 합사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남친과 고양이의 합사를 다시 한 번 더 시도해보려 합니다. 동물병원에서 의료적인 차원의 도움도 받고 싶은데 이건 오바하는 걸까요? 혹시 병원에 가면 방법이 있겠냐 이거죠. 여하튼 제가 지금 남친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언제까지 고양이를 해결 못하면 우린 그냥 이별이다. 늘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겁박하는 형식으로 말하는 이 사람이 문제 해결 능력을 보고 있으면 저 역시 이 결혼을 해도 되는 건지 자꾸 고민이 되거든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쓴이 생각하는 거 진짜 이기적이네요. 고양이가 쓴이 말고 다른 사람한테 저런 반응이고 거기다 나아지지도 않으면 고양이가 죽을 때까지 결혼할 생각도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고양이 때문에 여러 번 다친 남친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끝까지 지밖에 모르니? 뭐? 문제 해결 능력이 어쩌고 어쩌고 야 욕 나온다 진짜. 2번 그래요. 일곱 살이나 된 고양이를 어디 함부로 보낼 수도 없는 거죠. 또 그렇다고 피 흘리는 사람한테 그걸 참아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웃한테 민폐를 끼칠 정도로 우러대니까 방법도 없네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쓴이 남친 문제 해결 능력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 사람 탓할 생각은 하지 말고 당신 고양이가 마음이 들어하는 그런 남자나 만나세요. 3번 피 철철 흘리고 있는 사람한테 문제 해결 능력이랄지.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결혼을 안 할 거면 몰라. 할 거면 고양이 주인이 네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지. 왜 그걸 상대방한테 굳이 뒤집어 씌우고 난리야? 어?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알도 없는 개 멍청한 여자야. 4번 니 남친하고 결혼할 생각. 아니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그 고양이랑 결혼해서 살아라고. 5번 양이들이 저렇게까지 공격적인 거 되게 드문데 혹시 쓴이가 자리 비웠을 때 남친이 먼저 학대한 거 아닐까요? 제대로 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6번 문제 해결 능력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여자 절대 정상 아니구만. 남친은 빨리 도망을 가길 바라며 쓴이는 평생 그 고양이랑 둘이 사세요. 7번 남자는 딩크 생각이 없고 이 여자는 둘 다 포기를 못하니 야 끼리끼리 잘 만났다. 8번 저도 고양이 키우는데 혹시 잠시 쓴이가 자리를 뜬 사이에 남친이 고양이한테 해코지라도 한 거 아닐까요? 간식도 잘 받아 먹었다면서요. 그럼 저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안 변할 텐데 뭔가 이상하다. 9번 님 지금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럼 남자가 그 고양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양보해 주길 바란다. 이겁니까 지금? 이상하네. 네 남친이 그 고양이를 데려오거나 버릇을 그렇게 들인 게 아니잖아요. 네가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남자는 지금 그 고양이를 너랑 같이 책임져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네가 고양이를 선택한다면 그냥 헤어지겠다라는 말도 하는 거고 남자는 쓴이 네가 고양이와 사는 걸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걸 정확히 인정하고 또 그렇다면 버틸 수 없는 자신이 떠나가겠다 이건데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마당에 나는 괴로운 거 하나도 없어. 너만 괴로운 거잖아. 그러니 네가 좀 더 노력하면서 버텨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문제 해결 능력이 하나도 없는 남자라고. 이 지랄하는 사람이 훨씬 더 큰 문제 아닐까요? 아닌가? 10번. 순하다는 핑계로 순하를 포기했으니까 이러는 거죠. 그런데 남친 탓만 하고 자빠졌네요. 저도 구조묘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리기사 왔다고 저렇게까지 숨는 건 순화가 덜 된 거고요. 결국 이건 주인이 잘못 키운 거죠. 특히 남친은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공격성을 드러내는 거고 또 그 공격이 통하니까 자기 영역에서 내 쫓으려 눈이 뒤집힌 겁니다. 안 키우는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씌우려 하지 마요. 남친이 2년 넘게 참을 동안 도대체 넌 뭐 했습니까? 고양이를 부탁해 따라하면 다야? 추가. 몇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 추가해요. 제가 본문에 말한 남친의 문제 해결 능력은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태에서 제가 솔루션을 찾고 노력하는 그 과정을 다 쓸 데 없어. 파약 안 하면 나는 그냥 끝이야. 이별 뿐이다. 이렇게 냉정히 말하는 태도가 걱정된 거였어요. 분명히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그럴 텐데 그런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전부 다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것 아닐까. 그런 고민과 걱정이 돼서 말한 것 뿐이라고요. 그리고 딩크는 저희 둘이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남친이 고양이를 때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팔을 뻗어서 간식을 줬을 뿐이죠. 뭐 이런 걸 제외하면 먼저 가까이 다가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때렸다면 그 순간 고양이가 공격을 해가지고 남친도 다쳤을 텐데 남친이 다친 건 저랑 같이 있을 때 뿐이에요. 여하튼 저는 둘 다 놓치고 싶지가 않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너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남친은 안 하고 빈정거리서 기분 나쁘다 이거 아니야. 아니 대체 남친이 뭘 해야 되는데 자기 일이 아닌데 자기 일이 닥치면 열심히 하겠지. 그럼 뭐 피 철철 흘려도 오냐오냐 응원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야 뭐야? 남친이 고양이 주인이냐? 왜 그걸 참아야 돼? 그리고 너한테 선택지를 줬잖아. 고양이 포기 안 할 거면 헤어지자고. 이거 뭐 완전 개 또라이네? 2번. 개가 사람을 물리면 안락사를 시키니만 이런 소리하죠. 그런데 고양이가 사람 피 흘릴 정도로 공격을 했는데 그래서 미안함이 전혀 하나도 안 보이고 그저 파양시켜라. 이 한마디 했다고 남자 탓만 오지게 하고 자빠졌네. 그러니까요. 이거 또라이네. 남자한테 사죄하고 놔줘라. 3번. 뭐 둘 다 놓치고 싶지가 않다고. 완전 이기적이구만. 네가 피를 철철 흘려서도 이탐 개소리 할 수 있겠냐? 아하. 이제 알겠구만. 남자가 좀 사는 거였어. 그러니까요. 뭐 둘 다 어쩌고 어째? 야 됐으니까 너는 그냥 평생 구조묘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나이 처먹고도 길고양이 밥도 주고 말이야. 그렇게 살아라고. 너 같은 걸 아니면 그걸 누가 하겠니? 알았지? 5번. 본문글도 추각글도 남자한테 미안한 게 전혀 하나도 안 보이니. 게다가 간다는 사람도 못하게 처먹고 앉았어. 이래서 내가 이런 것들이랑 정말 상중도 하고 싶지 않다니까? 지밖에 몰라요. 만약에 여기서 남친이 야 나는 너랑 결혼 꼭 할 거야. 근데 고양이 싫으니까 무조건 버려. 그리고 나랑 결혼해. 이렇게 나오는 거면 다 남자 욕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 고양이 감당 못하겠다. 그리고 너도 그 고양이를 못 버리겠다면 나는 그냥 물러나겠다 이건데. 안 돼. 안 돼. 어질어질하니. 감사합니다.